네, 현재는 양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낙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성도 크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에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9월에 FOMC 앞두고 이미 이번 주에 변동장세가 좀 예고가 됐었죠. 이번 주 첫 거래일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들을 골랐을지 스타캐치에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네, 증권통 통해서 볼 텐데요. 먼저 조회상의 리스트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많이 어둡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현재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게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재 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벌써 4월일째 매도를 하고요. 그나마 지수 대비 선방을 하는 점은 기관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도 강보합권에서도 또 보합권 전환이 되면서 조금씩 좀 어두운 분위기로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위를 보시면 미국에 다우산업지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9월 FOMC가 국내 증시에서도 빅이벤트지만 무엇보다 미증시에서 큰 이벤트가 되겠죠. 이를 앞두고 여러 가지 쇼크들, 페덱스발 쇼크라든지 경기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 때문에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3위에는 모트렉스가 있는데요. 그나마 조금은 방어가 되고 있는 시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조금 따라붙으면서 이런 종목들만 현재 빨간불 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4위에는 코스피 지수, 현재는 1%대 중반까지 조금씩 더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5위에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OCI도 올라와 있는데 계속해서 좀 밀립니다. 조정구간 거치게 되면서 오늘도 낙폭이 조금 큰 편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또다시 방어하고 있는 종목 한 가지 더 현대차입니다. 강달러 수혜주들에 대한 주목도는 좀 눕혀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미 여러 군데에서 예측이 1,400원을 쉽게 돌파를 할 것이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좀 상승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되면서 강달러 수혜주에 대한 집중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위에는 조금 급락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바이오입니다.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22%대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임상 콜센터 업무 착오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이상이 중단됐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임상 이상 참여자를 모집하는 아웃소싱 콜센터 측에서 추석 연휴에 내놨던 자동답 코멘트를 내보내게 되면서 임상이 중단됐다는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추석 연휴로 인해 임상 모집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이 밝혀진 것이 임상 중단은 아니었고요. 이후에 현대바이오 측에서 임상 콜센터 측에 또 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또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소식 또 미국 거지니아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시설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바이오 쪽도 약간의 이렇게 미국 쪽으로 강화하는 모습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좀 기록하게 되면서 이런 소식들도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 법한데 오늘 같은 경우 계속해서 급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8위와 9위를 보시면 대형주들이죠. 카카오와 네이버인데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금리 인상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종목 모두 나란히 신적가 부근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현재 카카오의 주가 수준은 6만 원대 중반 수준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1만 원대 정도의 이런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좀 살펴보시면 오늘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급적인 부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조세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다음으로는 관심상의 리스트인데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밝지는 않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요. 소개해드렸던 일단 1위에는 모트렉스 상승하는 종목으로 나와 있고요. 잠시 후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관심상의 리스트에 현재 들면서 보압권 정도의 나름 시세 방어하는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SPG는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습니다. 오늘도 1% 정도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다시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었죠. 바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입니다. 많이 눈에 띄실 것 같은데 4위에 성일하이텍 7%대 하락세고요. 코스모화학 6% 넘게 밀립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더라도 에코프로도 오늘 6%대 내림새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공통 키워드는 폐배터리입니다. 이런 조정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보실 것 같고요. 7위에는 코리아 SE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한가 토치가 나왔던 종목인데 리튬 사업이 부각을 받으면서 좋은 시세를 펼쳤었죠. 일단은 많이 오른 고점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그리고 8위에는 네이버, 오늘 신적과 경신하면서 관심상의에도 들어가 있고요. 9위에 서울 반도체까지 확인됩니다. 이렇게 조회상의와 관심상의 리스트들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조회상의에서 3위, 그리고 관심상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텔엑스 보실 텐데요. 국토부가 오늘 핵심 정책과제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 UAM이죠. 모빌리티 분야에 투자 방침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차나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를 구현되고 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작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을 밝혔는데요. 이런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첫 과제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이 꼽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일본과 독일을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완전자율주행하는 버스나 셔틀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2027년까지는 완전자율주행에 상용화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의 대중교통체제를 아예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모텔엑스가 이쪽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죠. 자율주행 임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자회사를 통해서 국토부가 주관했던 차량 사물관 통신기반 허물차 군집주행 시연에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것을 목표로 새만큼 자율주행 테스트배드에서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텔엑스 좀 지난주부터 주목을 받았는데 일본 보겠습니다. 모텔엑스가 사실 한 차례 굉장히 급등이 나왔던 적이 바로 여름입니다. 무상증자 이후 걸리락일 이후 급등하는 랠리를 펼쳤던 모습이 여기 차트를 통해서 남아있는데요. 이때 무상증자 테마가 상당히 조명을 받았었죠. 이 때문에 걸리락 이후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짧게 올라간 다음 조정을 통해서 다시 원래 주가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이후로는 조금씩 바닥 잡고 다시 상승탄력 높이면서 최근에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하락 쪽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확실히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버티는 모습 나타났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 나왔다는 점도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형주 두 번째 종목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록했었죠. 특히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이후에 약 7개월 만에 5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 간주 홀랜드의 단독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류 중인 1조 7천억 원 규모의 미국의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 신설 계획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이 되고 있고요. GM과 또 합작한 배터리 업체죠. 얼티엄셀즈 설립한 이후에 미국의 오하이오 1 공장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올 하반기부터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나 미시 간주에서도 각각 2 공장, 3 공장까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덕분에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장에서는 빠져나가는데 2차 순지 종목들은 집중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과 8월에 외국인 순매수 금액 1위에 올랐던 종목이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금액 자체가 1조 원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적정 주가를 일단 50만원 선 위쪽으로 살펴주고 있고요. 50만원에서 57만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 돌입을 했는데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매도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도 꾸준하게 매집하다가 7거래일 만에 오늘은 팔자 기조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쌍끄리 매도세 만나게 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함께 시장과 밀려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일본 보시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당시에 국민용돈주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장 이후에는 조금씩 좀 밀리다가 이후로 상승탄력 높이는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보시면 확실히 50만원 선 상단 터치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51만 6천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네요. 오늘은 조금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인 매도전환 흐름 때문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밀려날지 아니면 이렇게 짧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지는 추세적인 부분들 추후에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시가통액이 비교적 좀 작은 종목인데요. 1984년에 설립됐고요. 국내 최대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전문기업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통해서 범퍼나 콘솔 같이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금형부터 사출 성형 도장까지 자체 공장을 통해서 처리하는데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국내 업체들 현대차나 기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범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내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고요. 그래서 1위고 콘솔이나 휠커버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고객사 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면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에코플라스틱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건설되는 조지아주 인근의 신공장 착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좀 선정하는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이 2025년 상반기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이 현대차의 신공장 가동이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수 있는 만큼 에코플라스틱 역시나 부품사 중에서 신규 매출 발생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게 펼쳐졌는데요. 주봉으로 보실게요. 에코플라스틱 보시면 지난해 9월 정도에 상당히 높은 구간에 좀 위치를 했던 모습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조용한 시세를 최근에 펼치다가 주봉 보시면 최근 2주간 상승 탄력이 좀 높아지는 흐름이었는데요. 특히 2주 전부터 양봉이 좀 길게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상승 탄력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조금 둔화되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이슈들과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권통통에서 이렇게 조회상이와 관심상의 리스트 받고요. 특징주 3가지 챕터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킷지였습니다.